자 이제는 우리 제13회 한국혼 부활운동 개회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방송인 이용우 사회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우입니다. 야 이거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좀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식을 갖게 돼서 큰 영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북 개회식은 저희가 조금 이제 간소화를 좀 해서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의 다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타격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의 민 textures 플레이스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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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quero 한번 sitio에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절 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비 호국영역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모두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신년 인사를 지영선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한 2시간 반 3시간 전에 우리 우룡선님하고 우리 집행부가 여기 장례 주변을 또 아주 청결하게 또 해줌으로 인해서 행사의 의미가 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중앙에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만화방창 멀리 바이칼 호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아래에 있는 천산에 우룡선은 용수선은 우룡선님께서 이 오늘의 이 죄에 덧붙여서 새해 인사를 크게 올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봄을 알리는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상은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맑고 고운 진짜 고운 최지원 선생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금년 2023년 1월 1일 개명연 행사를 하늘에 탄 비가 내리고 돼지가 축축하게 비에 젖으면서 묘목이 맑은 피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코리아가 이 세상 만방에 새싹이 트는 그 기운이 각 가정 각 개인마다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아울러서 세계 각 나라에 전파가 되어서 부처님 법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자성을 가진 그 상태대로라도 우리 스스로 모두 깨친 마당에서 금년 한해만큼은 많은 비가 내리게 해서 홍수 말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의 국가이듯이 이름을 떨치고 세계가 아울러서 모든 국가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늘에 따뜻한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과거 5천년 역사에 피를 흘린 흔적이 너무 많고 압제와 고통 속에서 제가 조금 나이가 한 80대다 보니까 이 아랫도리가 조금 시원찮는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십시오. 압제 속에서 살다가 보니 전부 자기 자신의 그 각성을 옳게 깨달을 새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야말로 고행고행 고난고난의 부모님들이 후손들을 키워왔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케이스프릿 한국혼을 살려서 이 새로운 정신세계를 연 마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돼서 지금 현재 한국혼 부활혼동 띠를 두르신 분 다 둘렀습니다만 겸해서 신년인사를 하게 된 셈이 되네요. 모름지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홍익인간 재세희야의 단군 사상에서부터 비롯한 이 정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본생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답게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더라도 그야말로 어질고 착하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이래서 마음으로부터 그야말로 베푸는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대해서 코리아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지금 K뮤직이라든지 모든 게 이름이 K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후드든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디에 임하더라도 그는 우리 조상의 을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축복의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계명연 이 한 해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되도록 하고 성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말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험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험사님께서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소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다 함께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을 다 쏟아주신 우리 지험사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을 대신해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대연합 동지 여러분들 다 와주셨습니다. 고마수신 보존의 홍종식 회장님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또 중국에서 와주셨습니다. 갈매기 예술단 최홍영 단장님 외 예술단 회원님들이 또 참석하셨고 네. 공국엔터테인먼트 우승화 대표님 이외에 회원대를 대표해 가지고 이번 여러분들이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포럼 조관호 대표님 여성정책연구소 최옥중 이사장님은 이번 대회에 지험사님과 함께 공동개장을 맡고 계십니다. 문창우 고은 최치원 선생 현대 유적 보존의 최규식 회장님께서 외에 문중 일동이 참석하셨습니다. 마그네틱 코리아 이강호 회장님 사단법인 신문명 세계평화총연대 문화총재님 강영남 총재님을 중심으로 이하 임원님 혜원님 일동 모두 전국에서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목 김영석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3일 동시에 서봉순 회장님 외에 또 회원 일동 부산국학원 서재활 사무처장님 외에 회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국학기공협회 신상균 회장님 외에 회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한국초연력연구원 정승근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 회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춘의 화백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님이신 정진망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3일 동시에 오창수 오장수 수석 부회장님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김용희 회장님께서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전통무위 단체협의회 오동석 총재님께서 회원님들과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 속에 빠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한 번의 대회사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공부활운동 공동대회장이시죠. 대회장이시죠. 우리 최옥주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최옥주 이사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최남단 부산의 해운대 해운대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동백섬 정상입니다. 우리 우룡스님께서 좀 전에 천부경을 세 번이나 삼독을 하시면서 이곳의 이름의 유래를 있게 해 주신 고은 문창우 최치원 선생께 참으로 진정한 감사와 후손된 도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 있으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본태양 악명 인중천질이라 했는데 지금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추운 겨울날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정치인들도 하지 않고 지자체장들도 이렇게 도회시하는 이런 시간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1일 정오는 실제로는 해맞이를 가도 안 되고요. 이렇게 행사장에 나와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들 손에 손을 잡고 조상들의 선영을 찾아서 산소를 찾아서 눈길을 밟으며 소나무 우거진 그곳에 나를 있게 해 준 천지인 이전에 내 조상께 감사드리러 가야 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짜로 우령스님이 이렇게까지 어제 피석을 닦으시고요. 저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두 개나 있어 가지고 새벽에야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아무것도 돕지도 못했지만 마음을 함께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송도해수욕장에서 코로나철에 정말로 행사를 못한다 했는데도 스님께서는 기어코해 내시더라고요. 시위의 형태로 그때는 제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들도 많고 무너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 우리 대한민국의 효문화나 인위해지신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정치인들도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진짜로 우리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기원을 하면서 한국권 부활운동 제13회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참 희한합니다. 1월 1일이 일요일로 시작되고 그리고 한 해의 첫 달이고 첫 날이고 이른 날이 7년에 한 번 옵니다. 근데 2030년이 7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권 부활운동 케이스프릿 넘버원 무브먼트를 오늘부터 7년 동안 기적처럼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1월 1일 정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식솔들과 내 조상을 찾지도 못하고 그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손자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내 사랑하는 마누라 한 번 더 칭찬해주고 그래야 할 시간에 맛있는 밥 먹고 웃고 뛰어놀아야 할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개면현 첫날 정오 인류의 성지가 될 해운대동백섬 정상에 한국인 고유의 정신문화를 가다듬고 발현시키기 위하여 가깝고 먼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달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엄 큰 스님을 비롯하여 특별히 축사와 격려를 해 주시고 제 의식의 헝관으로 임하시는 내외 민관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엄동설한 1월 1일 이런 추운 날씨를 이겨내며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모든 관련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성이라서 여성성이 아니라 모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성성을 장착시켜야 됩니다. 사회가 어둡고 힘들수록 정말 가슴에 어미 닭이 불이 났습니다. 집에 그런데 수탉은 깜짝 놀라서 달아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불 난 집에 가보니까 암탉이 새까맣게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노랑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모성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세계 전체조차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극심한 가난을 수십 년간 겪으면서 금권이 난무하고 민심이 극도로 분열되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너지거나 왜곡되고 잊혀진 한국 전통문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찰된 반성과 정진이 절실히 필요한 이쯤에 정신 차리자라는 뼈아픈 화두를 소리높여 돋으시며 숭례문 국보 1호가 불에 타서 소실되었을 때나 이대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나 겸양의 대명사 무례하심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온몸을 던져 참회의 기도를 해 오신 우룡 스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이 뜻깊은 문화행사도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을 준비하고 선포하기까지 우룡 스님의 무실력행 노고와 크신 애국심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룡 스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진짜 찬사받아 맞다 가신 분이십니다. 무실력행 실천으로 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본받읍시다. 초종교 초이념 초국경의 화학과 평화를 이끌어낼 모든 출발점도 귀착점도 결국은 해양도시 부산이 중심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2030 부산 세계방람회 유치 좋습니다. 몇 조가 이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100조가 이익이 날지 천조가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7년 뒤에 오늘부터 7년 뒤가 그러니까 1월 1일이고 처음 시작되는 한 해 첫 달이고 새해고 그런 날이 7년 뒤에 또 올 겁니다. 그 해는 우리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기적을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라클 코리아 미라클 코리아 한번 외쳐 주십시오. 미라클 코리아 기적의 코리아 기적의 코리아 라인강의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정신문화의 부활 미라클 코리아 미라클 코리아 맞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30년을 말없이 쓸고 닦고 봉사를 해와봤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의 이렇게 모든 면상들을 훑어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구 전체의 역사가요. 우주 대역사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구의 역사는 신생대 고생대 주라기 백악기 다 합쳐서 3초에 불과합니다. 우주 대역사가 24시간인데 지구 전체 역사가 3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300년입니까? 인생 100년입니다. 0.0000001초를 살다가는 이 찰나에 우리가 인간답게 온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참 국민답게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세계 만방에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창우 최치원 고운 선생께서도 얼마나 오죽하면 고운 외로울고자의 구루문자로 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좀 대접하고요 옳은 사람 좀 밀어올려서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게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다 정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 이런 정신으로 이 나라를 한번 쓸고 닦고 한번 해봅시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 시간을 써야 되는지 0.0000001초 찰나를 살다가는데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천부 사상에 대해 고운 선생의 정성을 함께 받들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며 선조들의 지혜와 생명 사랑에 품성을 받들고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그리고 인류를 지키는 평화의 사령탑을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둡고 혼탁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귀합니다 먼 데서 찾지 말고요 가만사성 다 아시잖아요 문기는 다 아는데 실천하는 게 정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가슴까지 빨리 내려오게 합시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우리 2030 엑스포 때는요 경제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그때 그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고 그 한 부수에는 대한민국 정신문화 부수가 넘버원 자리에 거해서 세계의 정신문화를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이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이 지구가 멸망하면 도대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우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하나인 하나만 택해보세요 하고 토이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가족 제도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혐의문화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혐의문화 진짜로 우리가 지금 홍익인간 천부사상 인위해지신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 내 가족 내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부터 나 하나부터 다른 사람 눈치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의 가슴 속에 제대로 된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서 나 하나부터 제대로 된 사람값 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비켜라 햇빛 가리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비켜라 저 태양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백의민족 본연의 정신을 전 세계로 가장 자랑스럽게 전파할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들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없어져도 영속 가능한 정신적 자산의 비전과 그림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2030 엑스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본점 코리아 대한민국 스프릿 대한민국 정신 본점 코리아가 전 세계로 홍익위기간 이화세계 그 정신으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죽어서 넋시라도 잊고 없고 간에 반드시 넘버 원 스프릿 무브먼트는 지속될 것이고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어둡고 혼탁하지만 반드시 세계 정상에 빛나는 백의민족 정신을 여러분 다 같이 회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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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마지막으로 케이스프릿 넘버 원 하면은 여러분 만세 한번 삼창해 주십시오 케이스프릿 넘버 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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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수고해 주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수 오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 우리는 한 우리 세계마을인 전우주가 참한 정도문명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밝게 인식하고 이제야 비로소 근본 제자리로 돌아온 참시대를 준비하고 위치대로 되게 하며 바르게 기르고 교육하여 다 살리고자 하므로 혼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문화를 한 우리들 각 개인이 스스로 인격혁명을 완성하여 그 공룡으로 성통강맹한 우리들이 하나 되어 참되고 바른 문명시대를 구축하고자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을 선포하노라 정신의 근본을 밝히니 참 하나님께서 시작도 끝도 없는 부부가 한 자리에서 한 점 찍어 한 마음 내지어 한 위치로 일리 있게 크고 밝은 바른 길을 따라 빛을 나리시니 한 우리 강맹 세계를 이루어 밝고 빛나는 거룩한 근원에 물러서 올바르고 밝은 성품이 생몽으로 진동케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니 그 밝음이 더욱 빛나게 되었도다 끝없이 없는 가운데서 끝있음이 생겨나고 한량없이 무한한 빛과 생명의 원천에서 한 위치로 이루며 위치대로 분리되어 성스러운 청정수의 힘으로 살이 따라 나투니 각각 생명이 빛 알갱이로 꽉 차서 사람으로 인연되어 알알이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한 우리 우주는 하늘로 하느님의 한 몸이며 한 우리 인간은 한 몸으로 한 마음이며 한 우리 세계는 한 신으로 한 마음이어서 참 한님 한 얼 하나님 한 아버님 한 신 한 영 혼신이 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이고 그래서 천지인도 하나인 일관된 진리 한 기치를 밝혀서 정신이 바른 길로 깨어나고 하늘 땅 사람들이 한 정신으로 합일하고 한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 되는 신일 합일 영육 합일되는 정신과 물질이 함께 연금되어 한 황금으로 완성되는 참 한 정도 문명 시대에 돌입하노라 한 우리 참 사람들이 찬빛 마음되어 신인이 합일하고 하늘 세계와 땅 세상의 공의에 따라 사리를 밝히니 비로소 천지공사가 벌어지도다 정도 문화는 한님께서 빛과 생명의 마음 내어 땅에서 사랑으로 펼치니 사람이 사람다운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참되게 하는 참 사람이 이루어낸다 사람 된 한 근본 이치는 일리대로 일리 있게 천지인 세상 모두를 잇는 그대로 사리대로 사랑함으로써 한님의 한 이치를 세상에 나투미니 한님이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스스로 빛 눈으로 주인되어 자주하며 한님으로 사람이 스스로 한 이치를 세워 한님 되어 우뚝하게 자립하며 사람이 스스로 한님과 하나 되어 종기하여 자존하도다 사람 스스로 빛나는 눈으로 빛의 세상 마음 밭으로 가꾸어 자유로우니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참한님의 분리된 한 이치를 그릇되게 하지 말라 한 이치를 모르고 세상 사랑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은 방종과 오만이며 인간의 바른 도리를 모르고 실천 없는 허무한 말의 인권과 언론과 언론권은 아직과 편견의 소산이다 양심은 한님께서 빛나리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복게 행하라 참한님의 근본 이치인 한 이치의 분리분화된 이치로서 한님과 내 몸이 하나인데 내 마음 가슴 속에 가만히 계시는 한님이 바깥에 있다 하여 불러찾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한 이치 다른 길을 이분법으로 따로 분리하여 그 문화로 인간 세상을 짜서니 유아무 성과 악 흑과 백 좀비 휘천 상하 시비 차별논리로 이분화하여 무리배들이 무리하게 경정으로 인한 투쟁과 살상 전쟁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왔고 마침내 현대문화문명이 천체적인 위기에 정면하였다 조화롭게 분리된 땅과 인간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이분법의 차별적 지배논리로 자연을 상대했으니 자연재해 및 동식물에 의한 인간 침해는 당연한 인간고 및 역사의 희견이며 인간 문명이 탈멸될 조지입니다 참하님의 한 이치 바른 도리를 분리의 관점에서 쓰지 않고 힘 있는 자의 취재 욕심으로 따로 분리하여 써버려 다 살리는 조화 교화 치화의 한님의 근본 도리를 거슬렀으며 인간 문화의 혼선은 참하님의 이치가 잘못 분리되어 짜여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결정코 단원 한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분법을 바탕으로 평선된 모든 문명 문화 사상 세계 구조에는 더 이상 미래도 없고 길도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제 참하님께서 청수 한 방울로 빛 내리시어 근본 정도 문명 시대 근원을 제자리로 돌리시니 한 점 찍어 한 우리로 둘러쳐서 스스로 한 이치 몰랐음을 참회하고 회개하여 세상 사랑하고 다 살리는 한님과 같은 빛의 마음 회복하고 참다운 마음으로 부활하여 이치 그대로 사는 참한 정도 문명 시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공을 우주에서 여는 도다 태양 문명의 빛과 생명으로 몸과 마음을 연금하여 완성하니 한 우리는 정도 문명 시대로 들어가며 한 이치를 바로 알고 믿으며 한 마음의 씨를 바르게 심어서 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고운 말씨로서 바른 말을 하며 한 몸으로 바른 실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늘, 땅, 사랑,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되게 하고 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넓은 마음과 밝은 생각으로 청화의 공의에 의한 조화로운 세상 이와 세계를 도덕이 충만하여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한님 되어 스스로 다 살리는 홍익인간이 되고자 참한 정도 문명 시대 세계 정신문화 대원장을 선포하노라 청부 홍익 정신문화 대연합 참구리 일꾼 일동 2023년 1월 1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고은 최수원 선생 동상 앞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여섯 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우리 부산광역시 신하님을 대신하여 김춘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앙군인의 혜정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대로 모시겠습니다 바이크로 준비해 주십시오 박형준 우리 부산광역시 신하님을 대신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모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3년 2023년 새해 첫날 동백섬 증상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조훈 실천의 대가이신 우롱섬님 그리고 크게 애를 써주시는 사단법인 문창우 고은 최치훈 선생님 회원대의 유적 보존에 준비하시는 모든 각국의 노력을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청구갱천 서울의 의식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행사는 대한민국의 고군상성과 더불어 특히 2030 부산세계방래위치를 성공적으로 국태민한 세계평화를 기원하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13회 항공혼 도발운동 2030 부산세계방람회의 유치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준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제한군인의 김충곤 회장이 대독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안성민 부산광역시 의장님 축사는 행사 자료집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강옥 우리 부산국제 mtv대회의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대해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에 Dee 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오 오 오 오 오